네,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취재 진행한 기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불법으로 판매되는 불용 군복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처벌 기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앞서 기사를 통해서 먼저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법률 15497호, 그러니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처벌 기준은 군복 또는 유사군복 및 군용장구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군복 또는 유사군복 및 군용장구를 불법으로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그리고 과료형에 처해집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속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부정군수품 단속활동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단속 금액만 하더라도 1억 4,400만 원, 17년에는 가장 높았던 3억 2,3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1억 36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단속 금액은 군복류와 군용장구 그리고 유사군복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활동 결과 군복류가 평균 78.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법처리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274명, 17년에는 668명, 작년에는 211명인데 이 중 훈방 조치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사실 사법처리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속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네, 원인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확인해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은 예비군 훈련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분들이 의류 수거함의 원형대로 버리고 수거업체에서는 중고의류 수출업체로 판매해서 불법 유출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구제시장 등에서 구매를 해서 택배나 보따리 형태로 외국으로 밀수출하는 등의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공주에서 태국 시장에서 불법 유통 중인 디지털 전투복 약 3만 6천 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형 언론 무늬 전투복의 경우에는 수량 확인이 제한될 정도로 많은 수량을 확인했다 합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취재를 진행하다 확인된 부분입니다. 동남아에서 한국군 전투복이 인기 있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전투력이 높아서 멋있어서 이런 거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작업복으로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전투복 처리를 잘해야 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 1단계겠죠. 그래서 불용 군복류 처리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대한 재활용해서 잔량은 군부대 군수 계통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간부로 전역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병사로 전역하시는 분들은 예비군이 종료된 후 폐기를 하게 될 건데 비군사화 조치, 그러니까 좌우로 2분의 1을 절단하고 부대 마크와 계급장, 명찰 등을 제거해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뒤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민간으로의 유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처리해야 합니다.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경각심을 갖고 근절에 함께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